안녕하세요. mle 방식으로 구한 밸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것과 트루 밸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차이가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를 관련돼서 이번 시간에 프로포지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프로포지션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피하고 그 프로포지션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프렉티칼리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오퍼레이션을 하나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Wack operator와 더불어서 Wack h operator를 소개를 하게 되면 지금 3x3를 했는데 nxn으로 확장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mxn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Wack h operator를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두 번째에서는 하나를 빼고 세 번째에서는 두 개를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일렬로 벡터로 세우는 것을 Back h operator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Back h operator를 정의를 하게 되면 프로포지션 11-4-1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트티를 앞에다 곱하고 밸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ML 방식으로 추정한 것을 일렬로 전부 다 세우게 되면 그것과 트루 밸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컴포넌스를 일렬로 세운 것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n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시그마는 그 n개의 변수들 간에 모든 밸런스 코베런스를 이렇게 돼서 1n, 여기는 n1 이런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그마 매트릭스를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지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증명은 피하고 예를 들면 바이베리의 세팅의 Vector Auto Regression에서 이것을 프로포지션 11-4-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메가 매트릭스는 지금 두 개의 변수가 두 개니까 첫 번째 변수의 밸런스, 두 번째 변수의 밸런스,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간의 코베런스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100h operator를 쓰게 되면 첫 번째 열은 두 개 다 하고 두 번째 열은 위에 하나를 빼니까 시그마 원 원, 시그마 투 원, 시그마 투 투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프로포지션 11-4-1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것은 정규모포를 따르는데 평균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시그마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시그마 매트릭스고 관련돼 있는 지금 이 요소들 그 다음에 이 요소들, 그 다음에 이 요소들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밸런스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세 개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밸런스 커베런스 매트릭스를 만드니까 이 요소와 이 요소를 한 거 하나 해서 3x3 우리가 추정한 첫 번째 변수의 밸런스, 그 다음에 추정한 두 번째 변수의 밸런스, 그 다음에 추정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의 코베런스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관련된 모든 밸런스 커베런스 매트릭스는 3x3가 되겠고 그것이 지금 이 시그마가 되고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확인하시면 첫 번째 변수의 밸런스와 첫 번째 변수의 밸런스 간의 밸런스가 되고 그것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다른 증명 없이 일단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더 중점을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밸런스를 A번째 변수와 B라는 변수의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밸런스가 있는데 C와 D가 관련된 밸런스를 우리 추정했다고 치고 얘네 둘의 밸런스 간의 밸런스를 추정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밸런스를 곱하는데 A와 C를 하고 빠진 것은 B와 D니까 하고 이번에는 역으로 A와 D를 공분산을 구하고 B와 C를 공분산을 구하고 이렇게 수업에 더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변수의 error term의 분포를 우리가 살펴 error term의 밸런스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면 지금 이게 되겠고 이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샘플이 커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0이고 평균적으로 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만큼의 밸런스를 갖겠죠. 그런데 이 부분의 밸런스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변수와 관련돼서 밸런스를 구한 다음에 그것과 true 밸런스 간의 차이는 를 roott로 곱하게 되면 차이는 평균적으로 없어지지만 얼마만큼의 분산이 나오느냐? 두 배만큼 무엇을? 첫 번째 변수의 밸런스를 아니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4제곱한 것만큼의 밸런스를 갖게 된다. 그것이 지금 11-4-5의 implication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활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변수가 두 개 있다고 치고 그 두 개의 변수 각각에 대해서 error term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변수 간의 공분산이 covariance가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면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 간에 우리가 공분산을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 간에 true covariance, 공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의 roott를 곱한 것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하늘색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variance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규분포죠. 그렇게 되면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추정한 이 공분산이 이것과 같으냐를 추정하게 되면 이것과 같으냐를 추정하게 되면 어떻게 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과 true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구한 이 분산 이것의 2분의 1만큼을 나누면 뭐가 됩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모에 쓸 분산은 이 값이죠. 그리고 분산은 이것이 되니까 이것과 평균적으로 0일 거니까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분산은 위에 하늘색으로 highlight된 부분을 치게 되면 이렇게 statistic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statistical 테스트를 하면 된다. 무엇, 공분산이 0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거 정리하면 별도의 증명 없이 가장 중요한 implication은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즉, ByBerry의 벡터 오토 리그레이션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TrueBalance와 TrueCoreBalance를 모아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구한다? 평균적으로는 0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BaranceCoreBalance가 어떤 것을 취한다? 이렇게 취하면 되고 그것들은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2x2에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 그것을 일반화하게 되면 Proposition 11-4-2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